자 출발해봅시다 화장실 갔다오면서 마실것쯤 이렇게 리필하려고 음료를 꺼내서 컵에 따르려고 보니까 안 마시고 그대로 남아있었어 아까 따라온게 어? 뭐야 어디? 설마 저거요? 저기서 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고? 말 같다는 소리를 하고 있네 아주그냥 맞대결해 이거 채워 들어와 들어와 모질이 시키더라 잠깐잠깐! 이라고 한거 같은데? 이거 고령은 안나온다 그러지 않았나? 안나오지 그치? 착각인거겠죠 쟤? 아냐 너네는 지금 농민을 괴롭혔으니까 고통받아 농민 어딨어요? 가끔 농민이 너무 안보여 좀 좀 눈에 띄게 있었으면 좋겠어 뭐 금빛으로 빛난다거나 안주셔도 되는데 아이 또 뭐 이런걸 다 아이 참 가면서 밟고가 왜? 나는 인성이 그렇게 좋진 못하니까 건방진 녀석들 또 괴로워하는 신음인데요? 쟤네가 아니었나봐요 아 쟤네린다 저사람이 아니었나봐 뭔데 이게? 아아 익히섬 스토리인거야 이게? 여기가 목물군 주둔지라고? 저기요 무슨일이예요? 내가 도와줄게 뭐지? 뭐지? 빨리! 뚜껑이 들어있어! 뛰어! 이제 끝났어 너와 함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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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겠니? 아이 이 키의 기록이래요 일본어로 적어 스시마의 포로에게 읽게 할 것 대몽골제국의 수리이자 축복받은 수리부족의 통치자 안크사르 카툰이 스시마 백성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낸다 바다를 건너기 위해 우리는 배와 키를 만든다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 우리는 현명한 이들을 맞아들여 질서를 유지한다 지혜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에게 오라 신비를 낳고 고통에서 해방되고 푸니여 우리 난로에서 몸을 녹여라 허나 우리의 평화제한을 거부한다면 그대들 내면에 어둠을 드러내주리라 그러면 영원히 푸른 하늘에 황금빛을 애원하게 될 것이다 허나 그땐 이미 늦었다 이것이 수리 안크사르 카툰의 말이다 참 옛날 중국 저런거 보면 저런 말 되게 좋아해 응? 되게 뭐 있어 보이는 말들 어? 조사하기 몽글 트랙스 몽글 트랙스 맞아 이거 보곤 위쳐 생각했었어 하 의식을 세레모니라고 한거야? 와우 의식을 세레모니라고 한거야? 하 의식을 세레모니라고 한거야? 여긴 한개의 그는 목을 든지 죽을 죽을 뭐 이런 사람들은 이를 이 사람들은 이를 사물이 사무 이리에게 전화 를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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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느낌이 다른데 얘네? 주술사. 주술사가 무아지경에 빠져 주술로 아군이 가차없이 공격하도록 정신을 고양합니다. 가차없이 공격한다고? 데몬즈 소울이네? 아니 블러드본? 쟤부터 죽여 그럼. 아! 아 그지같은 놈들. 어디? 저기 또 있어? 아니! 와 말도 안 돼. 한 대 맞았어요 저. 무아지경에 빠져봐. 어디 빠져봐. 뭐야? 어 뭐야? 아! 맞어 얘는 그냥 이렇게 깨부수는게 훨씬 편하지. 하하 이거 또 맞대결 또 해야겠는데? 몽골 주술사를 신문하라고요? 다 죽여버렸는데요? 어디 계신데? 어? 살아계셔? 아! 저 사람들에게 말해 말해 말해. 그는 어린이의 발음을 들지 않는다. 어린이의 발음을 들으신다. 그는 어린이? 너는 이키 아일랜드에서 왔어 선생님의 아드님은 그때 당시에 너무 겁쟁이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근데 여기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많지 않나요? 어? 너 또 나왔니? 아 유나 또 나왔어? 아는 도둑이 필요한 도둑이 필요한데 근데 내가 도둑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뭘까? 안정적 근데 이 몽고를 처음 봐서 그들이 이글를 따라서 그리고 투시마에 대한 대책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 이글들은 그 모든 도둑에 도둑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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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찾을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케아이랜드가 있다고 얘기했지 먼저 전자인과 지적이 있는 곳이 되었고 사무라이를 싫어하는 곳이었어 아, 알겠어 제 아버지가 방암을 파시파했고 그가... 그가 그가 그룹에 죽었고 사무라이이은 그녀가 떨어진 것부터 이제 이키아이랜드가 이동을 가지고 있어 저는 다시 돌아가야 해 이키섬 해제됨 정체불명의 새로운 위협이 이키섬의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바위투성의 해안에 감히 들어서는 자에겐 어두운 비밀과 숨겨진 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봅시다 음 하긴 그때 전두지휘에 뜯었다니까 아버지가 야리카와의 진 이키섬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사카이 방어구의 가면 표식을 감춥니다 갈까요? 바로? 뱃사공은 어디있는데? 답답한 소리네요 제가 당연히 배 근처에 있겠죠? 어? 뭐야? 아 화살 어 근데 이거 솔직히 좀 고난이 예상됩니다 네? 지금 작년에 본편 데이터 그대로 이어받아서 최고 난이도 상탠데 제가 깐 도로를 너무 못해서 올해 나는 작년에 나보다 많이 약한 것 같아 뱃사공 어디 계신데? 아 2배로 못가요? 아 저 배는 몽골군이 타고 오는 거라? 하 아 잠깐만 방금 그런 현상 확장패까지 나왔는데 여전하네? 어? 이거 약간 올라가다가 고저차 이상하면 저렇게 막 빙글빙글 도는 거 하하 이런 건 좀 고쳐보지 게임 물리 엔진 문제라 안되나? 당신은 이제 1년의 긴 설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키삼의 적들은 무자비하며 단련된 무사라도 그 힘을 시험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해야죠 끝낼 때까지 못 돌아온다 이거네 참 사운드가 좋아할게 이때 쇼군이 도조였나? 도조 히데아키 아 맞아 내 말 이름이 카제였지 근데 카제 한 번 죽지 않았나? 그때는 카제였나? 뭐였더라?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고잉메리온은 이름이 뇌리에 박혀있는데 첫 번째 말은 이름이 안 박혀있네 오 진동 봐 장난 아니야 카제! 저기 저기요 제 두 번째 말도 설마 아니 폭풍만 몰아치지 번개는 외치시냐구요 여기가 금성이에요? 너무하네 말 없이 다녀야 돼? 그럴 수 있어 살아있는 게 어디야 갈매기가 떼지어 날아다니네? 여기는 DLC 분량이지만 뭐 분량이 10시간 15시간 된다니까 아마 본편 1부 2부 정도의 넓이의 맵이겠죠? 어 아직 안나와 지도가 지도가 아예 없나 혹시? 뭐 어떤 성을 가기 전까지? 뛰자 이제 달려 조깅 말고 달려줘 지금 못 달린다 이거 다 뼈야? 아니 뼈가 이렇게 남을 정도로 거대한 생물이 있을 수가 있나요? 뭐 누가 코끼리라도 잡았니 여기서? 몰랐네 일본엔 코끼리가 살았었나봐요 자 저거 이제 안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스탑버튼 누르고 보시는 걸로 저거 다 하나하나 읽으면 너무 오래 걸려 밀수꾼의 의심쳐라 어 아 아 맞아 플스5 버전 어댑티브 트리거를 나름 열심히 써놔서 좋아요 물론 게임하면서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활 말고는 오오 분위기 봐 미쳤다 뭔가 옛날 지브리 애니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이케섬으로 돌아가자 원숭이다 잡을 수 있나요 제가 잡을 수 있네요 가족 앉으네요 안잡는 걸로 어 이제 지도 열림 자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처음에는 주변에 뭐 나온 게 없어요 어 이키섬 전용 탐험 기술도 있네요 궁술 도전이 생겼어요 야 스킬 포인트 그냥 귀찮아서 안 찍은 건데 안 찍기를 잘했다 어 이쪽 것도 뭐 새로 생기긴 아닌가 이거는 그거 용인가 잃어버린 친구 없어 아 여기 있네 아 말 돌진이란 걸 배운다 잠깐만요 일단은 시작을 했고 여기서 잃어버린 친구 쪽으로 해서 절로 가보죠 먼저 440m 뛰어가려면 너무 먼데 별 수 없지 뭐야 포로가 있는데 대화가 되긴 하는 거지 대화가 되긴 하는 거지 아 자 370m 60m 50m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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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뭐라 저건 뭐야 왠지 나 공격할 것 같은데 안 치네요 어 포식자의 생가죽이다 얘네 나 공격하겠다 헤이 골드버드 어디까지 가니 그 위로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과연 뭔가가 피가 왜 이렇게 많아 아 그냥 숨겨진 요소들을 알려주는 거였네 새 바람이 지나가며 꽃잎을 휘졌습니다 아 이머리띠 와 근데 풍경 진짜 미쳤다 트로피코 같아요 트로피코는 근데 너무 열대우림인가 저어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 헤엄 헤엄쳐서 가야되는데요 컷 잖구만 음 사카이진 헤엄칠 수 있었나? 헤엄칠 수 있었네 잠수도 가능했었네 음 물그래픽은 제가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나진 않네요 여기껀 색깔은 이쁜데 음 파괴된 신사? 아 어 여기서 뭐해야되는데 아 여기가 아니네 자 저기도 몽골맨들 시 그게 안맞았어요 이거 실패하면 죽었어야 돼 거의 이거 실패하면 죽었어야 돼 거의 크으엌 멋있어 역시 이 칼 집어넣는 게 너무 멋있어 원숭이잖아 원숭이를 왜잡고 있었어 얘넨 웬일 Av — 내 어머니는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할 필요가 오잉? 아, 풀어주는 게 과제가 아니네요? 아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건 뭔데? 아아 어, 신선한데 나름? 귀찮지만 신선한데? 나쁘지 않아요 오오 갑자기 용가같이 느낌 났어요 근데 얘네가 지금 불고 있는 게 단순히 피리가 아니라 단소 같은 거 아닌가? 단소 어떻게 이렇게 잘 부냐 어? 완벽 처내기와 완벽 회피 타이밍이 연장된다 아아 일의 의지가 추가로 됐어요 그럼 그냥 회복량 늘려주세요 아, 귀여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갔네 역시 빨가면 사과 근데 특정 부위만 빨간데? 너네 치즐 있니? 잘 지배 자, 저거 하러 갑시다 잃어버린 친구 잃어버린 친구가 당연히 카제 말하는 거겠죠? 그래야만 해요 귀찮으니까 말없이 다니는 거 아 아 아 아 이 정도는 열정으로 버텨 아프면 아프다 다 소리내고 다닐 거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이 힘든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디야? 저기 위야? 아 아 이 배구나 그냥 갯강군가? 카제가 살아있어 잃어버린 친구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누군가한테 끌려갔어도 보폭이 일정하잖아 그치 그치 뭐야 되게 잘 살아있잖아 불 맛있나? 어 초식 동물이 먹는 풀은 어떤 맛일까? 어떤 느낌일까? 좀 다르지 않을까? 뭐야 왜 안 해? 안장이 떨어진 건가? consequ heh Communist 왼쪽 왼쪽 개미잖아 제가 죽일게요. 기다려봐요 제가 죽일게요. 기다려봐요 제가 죽일게요. 기다려봐요 잠시만요. 우리 혼자있어요 제가 들었을 때 죽였는데 제가 죽였어요. 그 뼈 봤을 때 그 뼈 봤을때까지 그 뼈 봤을 때 죽였어요 아, 내가 없지 그 뼈가 그 뼈가 그 뼈가 죽였어요 그 뼈가 죽였어요 그 뼈? 그 뼈가 그 뼈? 그 뼈에 올라갔어요 감사합니다 그 뼈가 그 뼈를 찾으면 감사합니다 아, 위쳐센스처럼 그냥 노란색으로 좀 표시해 줬으면 좋겠다 망고, 놀라웠어요 그 뼈에 올랐어요 어 어 헤헤이 도망가는 말을 함부로 쫓으면 되나 내 말이잖아 내 말이잖아 에이 나의 말이잖아 진앤베이 내가... 전투가 끝나버렸어요 도망간거야 지금? 그니까 죽은 줄 알았어 아니 근데 바다에 빠졌는데 그 살아있는 것도 참 어떻게 쓰는데? L1? 오케이 이렇게 멀리서 써도 돼? 오오오 의지를 쓸 데가 많아졌어요 에? 많아졌어요 오오오 오오 GTA야 무슨? 어디요?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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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 호호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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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 또 쓸데없는 걸 배웠구만 살려주세요 해봐요 예?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부디 이런 거 아네? 한국 사극에선 많이 하던데 쇠인데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아 아저씨 아까 그 사람이에요? 뱀? 고맙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예요 하지만 두 분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선생님? 성의는 보이셔야죠 돈 안주실거에요? 아 물론 돈 뭐 굳이 필요없는데 그래도 내가 필요없다고 하는거랑 선생님이 성의도 안보이시는건 조금 차원이 다른.. 예 뭐 그냥 그런걸로 합시다 마음에 안들어 포인트 두개 준건가 지금? 많이 줬네 하나씩만 줘도 될거 같은데 음 그거 풀렸을거 같아서 온거야 감소 개꿀 어? 3의지를 회복할 확률? 개꿀이네요? 미쳤네 적을 타격하면 그 충격이 25% 확률로 인근적이게 공포를 유발한다 굳이? 굳이지만 찍어 이거는 포인트가 필요없어 필요없잖아 그치 분노의 춤이 뭐였지? 아아 아 맞아 이런거 있었지 통? 저 재밌는데 아 맞아 천상타 그래 천상타도 써야겠다 다음에 생각나면 자 일단은 카즈를 구했고 어 요거 두개 들러서 일로 갈지 아니면은 그냥 이걸 바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좋ясl準 doing 잘 손 Private 미 왼 손 Oprah